만약 세상에서 중력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먼저 대기와 바다가 더 이상 지구에 붙어있지 못하고 서서히 우주로 새어나갑니다. 숨 쉴 산소도 마실 물도 몇 시간에서 며칠 안에 사라져버리는 거죠. 지구의 중력이 없어진 순간 다른 궤도에서 풀려나 우주로 떠나갑니다. 수억 년 동안 이어져온 조수간만의 힘, 그리고 달빛은 사라지게 됩니다. 사실 더 큰 문제는 태양과의 관계예요. 지구는 중력 덕분에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데 그 힘이 사라지면 지구는 곧장 우주 공간으로 직선 운동을 시작합니다. 태양빛도 따뜻함도 없이 차갑고 암흑의 유랑 행성이 되는 겁니다. 즉 중력이 없다면 지구 생명체는 단 한 종도 버티지 못합니다. 중력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생명의 조건이기 때문이죠. 물론 일상은 더 황당해집니다. 라면은 국물면 젓가락이, 공중에서 무중력 오케스트라를 연주하고요. 세수하다가 물방울이 고속 직행. 양치질은 그냥 우주 전투 게임이 됩니다. 고양이는 공중에서 우주 고양이로 진화. 그리고 최고의 장점 하나, 체중계 위에 올라가도 영키리. 이제 다이어트 고민은 끝났습니다. 대신 숨 쉴 공기도 끝이지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